이동 민원실에 근무하면서 증명서 수수료 1억여 원을 횡령한 순천시 공무원이 파면됐습니다. 순천시는 증명서 발급 수수료 공금 1억 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가 드러난 순천시 8급 공무원 박 모 씨에 대해 전남도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파면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순천시는 횡령한 금액 전액을 변제한 사실을 참작해 징계 부과금은 부과하지 않았으며 당시 해당 부서 업무 담당 3명과 과장 3명은 각각 관리 책임을 물어 견책과 훈계에 징계를 내렸습니다.